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형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가형, 자영의 친구들 9월 학평 잘 보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9월 학력평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틀린 문제 점검하고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쌤하고는요. 이제 가형인데 이번에 쌤이 전반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쌤이를 한번 쫙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2점짜리 문제들이니까 바로 그냥 문제를 팍팍팍 풀면은 이거 볼게. 계산하라. 그래서 얘가 2의 지수끼리의 합과 똑같은 거죠. 및이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하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예요. 객관식의 문제니까 2번.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고. 자 2번. 집합인데 A가 2, 4, 6, 8, 10이고 B가 2, 3, 4, 5, 6입니다.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는데 둘이 겹치는 아이는 보니까 2하고 4하고 6이 겹치네요. 자 2하고 4하고 6이 둘이 공통적으로 있는 교집합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 몇 개죠? 3개. 그래서 얘는 3입니다. 3. 자 객관식의 문제니까 3번.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고요. 자 3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에요. A2가 지금 두 번째 항이 6이래. 그럼 얘는 공비가 2니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지. 그래서 2A1이 지금 6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첫째 항이 나왔는데 첫째 항은 3이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얘가 A1 그다음에 R의 N-1승이라는 일반항을 갖기 때문에 A4는 첫째 항에다가 R이 3번.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첫째 항이 3이고 R이 지금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의 3제곱. 그래서 네 번째 항은 8, 3, 24구나. 정답 나오죠? 5번입니다.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들어갈게요. 자 4번. 보시면 함수인데 대응표가 나왔어요. G 오브 F의 1. 자 이걸 구해라. 바로 구할게요. F의 1이 뭐냐. F함수가 이거잖아. 1 들어가서 찍는 함수값이 뭐니? 5야. 그럼 얘를 다시 G라고 하는 함수에 정의역이 5였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뭐야? 자 2겠죠? 2. 정답은 2입니다. 2. 그래서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2번. 자 5번 갈게요. 좌극한, 우극한에 관련된 얘기죠? X가 마이너스 1인데 왼쪽 좌극한의 값을 구해.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 방향에서 가서 봐. 마이너스 1이야 왼쪽 얘보다 조금 왼쪽을 타야 하니까 얘 타고 가는 거죠. 그래 어디로 점점점 향해 가니? 갔더니 2를 향해 점점점 가네. 얘는 2가 되는 거고. 자 얘는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서 봐. 0이야. 오른쪽에서 다가가서 보려면 0이 조금 오른쪽이니까 여기 가서 다가가서 봐야 돼. 그때 함수값 점점점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얘는 아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되는 거고. 자 3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은 매번 나오는 문제죠. K가 1부터 N까지 AK자. 이거의 뜻은 뭐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N이야 SN.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럼 얘는 SN을 알려준 거야. SN이 뭐냐면 N제곱 플러스 5N이야. 그랬을 때 너 6번째 항 구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S6에서 S5를 빼면 돼요. 6번째 항까지 합해서 5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객관식이 문제니까 속도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계산해서 그냥 정답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개념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6 들어와. 네 6 6에 36 플러스 5 6 30이지. 여기서 이제 5 집어넣은 걸 빼면 되잖아. 5 25 자 플러스 25. 자 이게 빠지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66에서 50이 빠지기 때문에 16이에요. S6이 뭔데? A1, A2, A3, A4에서 A6까지 더한 거. S5는 뭔데? A1부터 해서 A5까지 더한 거야. 그러면 6항만 딱 남아. 그게 16이라는 거야. A6이 16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문제니까 3번. 자 이렇게 풀면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SN 알았을 때 우리 AN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SN에서 SN-1을 하면 그게 지금 AN이더라. 그치? 그리고 이때에는 2 이상일 때부터 이게 가능해. 그래서 N제곱 플러스 5N이 SN이고. 자 마이너스 여기 안에 N-1의 전체제곱에 플러스 5의 N-1. 자 이걸 빼게 되면은 그게 SN-1을 해준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AN이 나오는 거야. 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에 플러스 5N. 마이너스 5가 되니까 N제곱 N제곱은 사라지고. 여기 5N이랑 여기 5N도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살면서 얘네들만 살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N이 남고요.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 자 요게 이제 AN 해가지고 남게 되는 거예요. N제곱 N제곱 5N 5N 날리고. 남는 이제 요 아이만 지금 정리한 거예요. AN이 2N 플러스 4야. N이 2 이상일 때. 자 S1 가보니까 요게 여기가 지금 1이 여기 SN이니까. N제곱 플러스 5N이니까. S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이 6이네.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6이네. 그럼 굳이 2항 이상부터 AN이 이렇고. 첫째 항은 6이다.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A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죠. A6은 2, 6, 12에 플러스 4니까. 음 16이야. 자 요렇게 이제 푸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6번 해결했어요. 자 7번 들어갈게요.